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아원 고문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는 상승세를 좀 이어갔는데 오늘 역시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12월에 CPI가 7%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FMC가 있잖아요. 거기 갖고 들어갈 마지막 재료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컸는데 7% 깜짝이야. 40년 만에 최고치가 됐는데 더 깜짝 놀란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증시가 그냥 치고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하면 7%. 7%라는 숫자가 진짜 오래간만에 보거든요. 그런데 7%라고 하면 연율로 하면 저거는 진짜로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월급이 반 이상 깎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에 따라 다른데. 먼저 일반적으로 지금 반응이 뭐냐면요. 이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면 그럼 뭐가 올랐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보시면 중고차, 신차, 에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급망만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서비스인데 그거는 이번에 사실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듯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끝에 보시면 이거는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인데 지금 꺾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가나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점 찍는다. 1분기에 정점 찍고 1월 달부터 저게 한 번만 더 꺾어지면 저 그래프는 대개 세 달 내지 네 달은 쭉 가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분기에 인플레이션 꺾이니까 이제는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연출하는 게 이 부분이었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게 전망치하고 실적치가 부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망치가 나오면 이게 부합이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전망치 정도가 나오면 시장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1월에도 6.8%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전망치가 7.1%였어요. 그거보다 낮으니까 환호를 해서 11월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게 전망치는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부합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 소화한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들은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정점, 피크아웃을 언제 하느냐. 정점을 지나고 가느냐. 이거 확인을 하기가. 그러니까요. 지금 제일 희망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7% 나오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바로 전, 전날에 제롬 파월이 한 말씀하셨죠. 한 말씀하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강해지고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연준이 채를 잡고 가겠다. 그러면서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뒤로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도감이 생기면서 사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시동을 켜고 지금 나아갈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면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나 기관에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들을 지금 굉장히 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프링하고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나서 긴축을 하는 타이트닝, QT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차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 금리 인상 확정적, 잘하면 이번에 4번까지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부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2%까지는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나오면서 가장 좋은 수치는 다른 게 아니라 10년 물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픽아웃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단은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CPI가 높게 나왔지만 이것은 예상했던 것이고 전월 대비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약간씩 픽아웃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인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단 게 아니라 1분기 실적 따라가세요. 1분기 실적 따라가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이 컸던 종목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잘 아시겠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목에서. 그래서 실적과 지금 과대 낙폭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괜찮습니다.